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사람의 정설화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주제, 뭔지 아시나요? AI, 데이터, 반도체, 요새는 2차전지까지, 이 주제들의 공통점은 네, 바로 과학이죠. 이렇게 어려운 주제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과학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요.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부터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까지 전부 다 과학의 발전과 발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과학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국립광주과학관인데요. 국립광주과학관 이정구 관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왜 이렇게 눈빛이 따뜻해요? 네, 별말씀 무려. 고맙습니다. 되게 멋있으시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5대 과학관장으로 취임한 이정구입니다. 사실 우리 광주과학관이 올해 11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동안 전임 관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셨어요. 덕분에 이제 거의 안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관장을 맡게 되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아주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이런 생각에 아주 즐겁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미친냐하면 과학관 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저는 원래 과학관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석을 전공하는 고생물학재예요. 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삼엽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10여 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5년쯤 됐나요? 캐나다에서 박사학위 연수 과정을 할 때 캐나다와 미국 이쪽에 과학관들을 많이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 과학관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할 때예요.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40살에 대전의 중앙과학관에 처음 입사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과학관 건립부터 과학관의 전시 기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또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 이런 실무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국립과천과학관을 짓기 위한 추진기획단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국립어린이과학관을 직접 제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건립하고 개관까지 책임을 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 운영 경험까지 어찌 보면 과학관의 전주기라고 할까요? 전주기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과학관은 저에게 참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박사 1호라고 네. 삼협충 삼협충 박사 1호님이세요? 멋있어. 제가 약간 역사의 산증인이랑 같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또 국립광주과학관 관장님으로 지금 오신 거잖아요. 네. 이제 국립광주과학관에 대해서 저도 아까 광주시민이지만 안 와봤고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신다면 있을까요? 국립광주과학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섯 개 국립과학관 중에 하나고요. 네. 호남권 과학문화학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개관해서 올해가 11년째를 접어들고 있고요. 우리 광주가 예양의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인공지능 선도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광주과학관이 처음에 생길 때는 빛, 그 다음에 소리, 예술 이런 주제로 처음에 전시를 기획을 했던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전시품이 그런 주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교육포럼과 그 다음에 다채로운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더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관에서도 이제 관장님이 역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주과학관만의 장점이나 매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광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선도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작년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관을 또 개관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 직전에 어린이과학관도 개관했지만 그래서 뭐 인공지능 오디셀이든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골든벨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여기만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행사,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떤 건지 저는 감도 안 잡혀요. 그리고 인공지능관 들어가면 너무 인공지능이 사용된 데가 많으니까 뭘 도대체 하는 건가? 들어가면 나를 다 읽나? 신체 리듬을 다 읽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끝나고 당장 가볼 생각입니다. 네. 직접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2024 과학스쿨이라는 거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 과학스쿨은 2017년부터 바로 옆에 광주과학기술은 있거든요. 지스트가. 지스트하고 같이 협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스트에 있는 연구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또 광주 시민들이 일상상황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최신 과학기술이라든가 용어들도 사실 낯선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과학 이슈들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 대중강연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매달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과학관에서만 안 하고 이 옆에 과학기술원에서도 같이 나눠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지희가 광주과학관 1층 상상을 해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여기 바로 옆에 광주과학기술은 지스트 오령관이라는 데서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짝수달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도 어른들도 같이 오실 수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뉴스 같은데 접했던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과학기술 이슈라든가 과학기술 용어라든가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 강연이 끝나면 연구원들하고 참가자들하고 같이 서로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Q&A 시간도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겠네요. 한 번만 들어도 똑똑해질 것 같은데 짝수달 셋째 주 수요일은 과학이 있는 날이네요. 그러면 저는 평일이라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은 또 다른 약속을 해야 되니까 수요일 그러면 짝수달 셋째 주 수요일마다 약간 똑똑해지면 되겠네요. 저는 과수자라고 합니다. 과학에 있는 수요일 저녁. 과수저? 네. 좋습니다. 이슈처럼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근수저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막 금수저 이렇게 하는데 과수저 좋네요. 1년 만들면 과수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학관에서 이제 아까 슬쩍 얘기하시고 넘어가셨지만 전시도 이제 하고 또 특별 전시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 전시는 또 얼마나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획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게 작년 11월부터 지희가 자동차 특별전을 했어요. 이제 막 끝났는데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한 2만 명 이상이 참가 안 했어요. 유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동차의 모든 것이라고 할까요? 자동차의 역사,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친환경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다가갈 미래 이동수단 이런 것까지 자동차에 진짜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그런 특별전입니다. 그러면 미래 이동수단이면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도 있나요? 그거는 와서 확인해야겠죠? 퀘스턴머크를 하겠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백투더퓨처 차가 있는지 없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자동차 전시 말고도요. 올해는 또 어떤 주제들로 특별전시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6월부터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캐릭터죠? 티라노. 네, 공룡이죠.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정확히 200년은 아닌데 1841년에 영국의 오엔이라는 공룡학, 고생물학자가 처음에는 공룡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6월에 공룡특별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룡 화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내의 공룡, 실물 공룡 화석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접촉해가지고 지금 협력을 받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협력 이사를 전해와서 우리 직원들 지금 신이 나고요. 다행히 공룡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때는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혹시 알고 있는지 아세요? 네, 약 46억 년인데 46억 년 동안에 지구상에 언제부터 생물이 출현해서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각 지들 시대 동안에 다양한 생물들의 진화 과정도 좀 간략히 볼 수 있게 지금 내용을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생물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특히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 또는 화석을 어떻게 야외에서 채집하고 연구자들이 어떻게 실내에 갖고 와서 보존 처리하고 전시하고 연구하는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게 꾸민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너무 신이 났는데요? 지금? 그리고 아니,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얘기를 제가 혼이 쏙 빠지게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제가 왜 지금 공룡이 더 신이 나냐면요. 이게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들이 공룡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애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룡을 보여주러 제가 여기 보성, 화순, 해남을 지금 다니느라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6월부터 하는 거죠? 네, 네. 6월부터 와서 여기서 이제 붓박이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름방학 때까지 아주 아마 학생들을 많이 보러 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어른들도 이렇게 신이 나는데 그러면 일단 공룡은 제가 알겠습니다. 6월 달에 이제 공룡이 있고요. 또 있나요? 재밌는 게요? 거기에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10월에 이제 올해 어디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올해? 올해는 모르고 아, 올해 8위! 그렇죠. 8위 올림픽이죠. 그래서 올림픽이 있는 애는 보통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스포츠 자체보다도 우리가 우리 신체, 스포츠 과학 속에 들어있는 과학원리 탐구 이런 것들이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과학관에. 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스포츠과학 특별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주과학관에서 자랑할 게 있다고. 많죠.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천체관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에는 별빛 누리관이라는 천체관측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숙박동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망원경 중에 직경이 가장 큰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였던 망원경은 구경 또는 직경이라고 얘기하는데 1.2m짜리입니다. 종전에는 국립과천과학관이 1m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광주과학관이 국내에서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이고요. 1.8m짜리는 연구행으로 저 보현산 천문대야만 있죠. 그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또 천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숙박을 하면서 천체관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참가자들이 망원경을 직접 조작하고 실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1박 2일 동안에 날씨 좋은 날은 다양한 별자리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달은 물론이고 다양한 행성들도 직접 우리가 주망원경하고 보조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할 수 있고요. 요즘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천체 사진을 직접 촬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찍은 스마트폰 천체 사진전 공모전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교사연수도 역시 천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과학관의 천문시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역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장비도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죠. 운영을 굉장히 알차게 잘 하시고 정말 열일 하시지만 장비도 좋고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 다 보러 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고요. 아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도 많이 뉴스에 접했겠지만 수포문, 유성우 이런 행사 있을 때 특히 천문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 천문현상을 진행을 해요. 두근두근해. 네. 또는 날씨 좋을 때는 번개 관측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밤하늘 관측대장. 한 번 참여한 학생들은요. 계속 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외울 것 같아요.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유익하니까.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다 설레죠. 조금만 더. 나도 어린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아까 열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 운영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개관하는 날도 사실 왔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전시물도 많이 바뀌고요. 안 바뀐 것도 있지만 더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좋은 전시물도 많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하는 날 제가 와서 봤던 전시물이 아직 좀 일부 남아 있는데 물론 좋은 것들은 계속 가야 되지만 일부는 좀 노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즉 선호도라고 그러죠. 선호도도 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후했는지 노후화 정도도 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최신 전시 연출 기법이 적용됐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과학기술 트렌드도 역시 반영되는지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교체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하나하나 조금조금 고치는 것보다는 저는 관람객들이 한 번 왔을 때 재방문했던 사람들이 확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좀 구역별로 영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크게 크게 변경할 생각이고요. 전시물은. 이 전시물을 바꾸는 이유가 사실은 과학관의 전시물이 바뀌지 않으면 관람객들은 과학관이 고리 타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과학관이 전시물뿐만이 아니라 과학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바뀌게 돼요. 즉 변하지 않으면 사실 도태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과학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관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시물과 함께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광주과학관의 자랑 중에 하나가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교육 프로그램을. 적은 인원으로 어쩌면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정말 학생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조금 집중해서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모두는 저는 그 어른들을 위한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래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과학관에서 아 재밌다. 과학이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과학은 정말 우리 생활이고 즐겁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한 과학문학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과학관이 비단 이 혼합권만 대표하는 과학관이 벗어나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관으로 제 임기 동안에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다음 관장님께서는 아마 다음 목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관으로 아마 목표를 잡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까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취임을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저 같은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다면요. 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섯 번째 국립과학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온제 한 달 막 넘었고요. 와서 보니까 참 지원하길 잘했고 와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과학관이 호남권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거점기관으로 이미 안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안주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날 우리 광주 과학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광주 시민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광주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광주 과학관이 광주 시민들의 삶 속에 아주 평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과학관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선거 출마하시는 거 아니죠? 우와 진짜 완전 어쩜 이렇게 깔끔하세요 진짜? 세상에나 진짜 많이 부족한데요.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부족은 무슨요. 진짜 멋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사람에서는요. 국립광주과학관 이정구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왜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과학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 국립광주과학관에 방문하셔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사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